비도 그쳤고 바닷물도 빠졌고 칠게 잡으러 출발해 볼까요? 잔잔한 바닷가에서 칠게 잡기 여기 한 마리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찝을려고 하죠 담아 여기 있어 왕소금을 한줌 넣고 해감을 하면 좋은데 왕소금이 없으니까 2시간 정도 그냥 물에 담가두면 되겠습니다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뺍니다 칠게를 튀겨 볼 건데요 칠게 한 대즙에 튀김가루 2스푼 넣고 섞어줍니다 튀김하기에 적정한 온도는 한 마리 넣었을 때 거품을 내며 튀겨질 때입니다 칠게 튀김 칠게 튀김 아주 쉽죠? 바삭바삭 고소한 칠게 튀김 완성 칠게 튀김 칠게 튀김 아주 쉽죠? 우유 고소한 것 음 고소한 고소해 간도 딱 맞다 그렇죠? 금방 잡아겠고 튀기니까 더 맛있다 고소하고 tho 매콤한 칠게 무침을 해 볼 건데요 제로는 튀김 7개 1대접이고 양념 제로는 대파 1뿌리 청양고추 홍고추 각 1개씩 양조간장 2스푼 마늘 3쪽 고춧가루 고추장 장기름 각각 1분의 1스푼 통깨 1스푼입니다.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파는 쪼개어 잘게 썰고 홍고추는 씨를 빼서 청양고추와 잘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다져 넣고 고춧가루와 양조간장 참기름 고추장을 넣고 썩다가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서 썩어 줍니다. 7개의 효능으로는 키토산이 다른 개보다 10배 이상 많아 혈관 건강과 노화 억제 그리고 면역력 강화와 당뇨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만성질환 1위 고혈압 혈압을 낮춰주는 최고의 7개 요리 되시고 건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주십니다. sẽ 감사합니다.